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가 대권 주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직까지도 보수 진영의 어르신들 일부가 한 십 몇 퍼센트 정도가 한동훈을 지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한동훈은 여러분들이 존경하신 또 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도 한동훈 이놈이 만든 거 아닙니까 보면 이 놈이 지금 법무장관을 하고 역임을 하고 현재 보수 우리 우파의 국민의힘당 당대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룰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 차기 대권 이재명에게 완전히 눌리고요 양자대결에서도 싹 다 눌려요 차기 대통령감 지지도 양자대결 이재명과 한동훈은 이재명이 저렇게 상등신 짓을 하는데도 범죄를 대놓고 은폐하고 문재인에게 바짝 기고 지금 검찰에게 납작 기고 지금 문재인 마나라 같죠 지를 죽이겠다고 지 대선 후보 떨어진 것도 문재인 때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또 검찰개혁인이 지 수사 들어오니까 그 검사 죽이겠다고 검사 사인의 탄핵을 발의했다가 말이 많으니까 장시호 태블릿 PC 위증 관련해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울며 겨자 먹기로 여론에 못 이겨서 그렇게 미직미직 되다가 결국에는 온갖 자료를 법원에 심지어는 위증에 대한 판결문을 틀어지고도 그걸 은폐라고 덮은 놈이 이재명이에요 네가 아무리 내가 당대표 선거 때문에 정청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니네 진영 네 인마 80% 90% 이건 공상당 수준 아니야 네 총선 전에 봐봐 누구도 이재명에게 한마디만 딱 했다가는 북한식 중국기처럼 그냥 숙청을 당한 게 민주당인데 남노당이다 남노당 거기 수령이 이재명이고 근데 해소리라고 자빠졌어요 납득이 될 만한 이해가 될 만한 속을 만한 그런 짓거리를 해야죠 그런 놈이 무슨 정청내가 했어요? 그럼 정청내를 내쳐야 되는데 아직도 법사위원장이 있잖아요 감히 이재명 말을 안 들어? 이재명 수령님 말을 안 들었어? 이건 쿠테타지 그런데도 그냥 나비 두잖아 다 거짓말 치는 겁니다 지가 모의 위증교사를 밝히겠다고 백주대낮에 검찰이 검사가 간이 배박해 나왔다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청문회에 쇼를 해놓고 모의 위증교사에 위증의 판결문까지 지가 받아 가놓고도 그걸 덮어버린 놈이 이재명이에요 지금 검사 사인의 탄핵 김용철 탄핵 검사 탄핵에 대해서 뭐 한 문장이라도 기사 나오고 있습니까? 문재인에게 엎드려 기는 짓거리 그런 것만 보도 나오고 있지 아무튼 이런 놈한테도 한동훈이라는 놈은 54대 35로 바짝 거의 더블스코어야 이런 놈한테도 한동훈은 더블스코어로 깨진다 오세훈 역시 똑같아요 54대 35 똑같지 좌우로 왔다 갔다 넘나드는 놈이니까 한동훈이랑 원희룡도 보시면 원희룡은 더해요 지금 이재명하고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오세훈은 54대 35로 깨졌는데 원희룡은 이재명에게 57대 29예요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나요 그리고 안철수 이건 더하네 56대 27 근데 이건 이렇다 치더라도 한동훈이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놈이냐면요 바둑이 김경수 얼마 전에 이제 사면복권이 돼서 외국에서 뭐 공부한답시고 이것들은 뭐 맨날 공부하러 간대 뭐 송영길도 그렇고 뭐 니네 돈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냐 해외에 아니면 무슨 공작하러 가는 거야 아무튼 이 김경수 이놈도 외국에 있다가 이제 뭐 문재인이 불러들이고 그러는데 이놈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근데 이놈한테도 한동훈이 깨집니다 한동훈은 36 김경수 38 김경수한테도 깨져요 그리고 야 경기도지사 김동연한테도 깨집니다 35 39 그리고 야 조국한테는요 48 대 36 조국한테도 깨져요 아니 지가 집어넣은 이런 범죄자한테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뭐라고 나불나불됐습니까 나불 한동훈 한강물에 던져놓으면 조동해만 둥둥 뜰 만한 이 한동훈 이놈이 지가 조국 이재명 중범죄자로 그냥 몰아넣고 조동하려 나불나불되다가 지금은 설득을 당할 수 있다 진짜 설득 당하고 있잖아요 제 영상 맨 끝에 직업도록 틀어드리는 게 여러분들 각인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기시켜드리려고 요 놈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범죄자다 책 팔아갖고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살 거다 감빵에서 그렇게 조롱했던 놈이 지가 코너에 몰리니까 형님들 저 좀 봐주세요 이러고 지금 물 밑에서 작업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말 이 천치 같은 놈은 또 거기에 한번 또 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지가 검찰 검찰 죽이겠다고 칼 꺼내놓고 다시 칼을 또 썩 집어넣어요 그럼 목 베이는 거지 이만큼 무식한 놈이 또 이재명이고 조국한테 이재명한테 김경수한테 다 깨져요 김동연한테도 깨지고 하나 이기는 사람이 있어 1% 차이로 35대 34 이거 누구야 김부겸 김부겸한테는 이깁니다 나머지 다 져요 다 져 요런 놈을 여러분들이 뭐 물론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아껴 주시는 분들은 저런 건 인간같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아니 한동훈이가 보숩입니까? 자파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저기서 저러고 싶다가 보수와갖고 만세에 만세에 그러면 보숩입니까? 김한길이 지금 보세요 보수 들어가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잖아 김한길 따깔이 임요한 최고위원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거기서 지금 뭐예요? 핸드폰 딱 들고 딱 이렇게 이렇게 기자들 보라고 문장 다 보이게끔 문자가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해갖고 딱 찍히는 거 일부러 찍히는 거 보수를 완전히 욕먹히게 하려고 존먹히게 하려고 이것들이 작정을 한 놈들이에요 일부러 보여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야당에서 공격 들어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파이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한동훈이를 보세요 스파이 플러스 얘는 수천 명의 인사를 줄 세워놓고 2,300명의 보수 인사를 직권남용등으로 죄도 없는 사람을 다 집어넣은 놈이에요 이놈이 보수를 괴면시킨 놈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스킬은 다 어디 가고 보수에서 법무장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줬는데도 누굴 집어넣습니까? 당대표라는 막강한 권력을 줬는데도 지금 이재명에게 발발 기어다니고 있어요 사법 딜을 치고 자빠졌고 이런 놈을 좌파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보수의 일부분도 깨어나 있는 우리 보수 우파들은 한동훈을 지지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일부 10%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발이 어쩌고 뽕불아가 어쩌고 정치인이 이렇게 거짓말 치면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보다 전두환 대통령이 가발 쓰고 다녔어야 돼? 대머리면 대머리 닦여야지 산복더위에 무슨 더 뒤지게 했는데 따까리를 뒤집어 쓰고 다니냐고 이 뚜껑을 고생이 많아 뭐 그런 건 그렇고 아니 뽕불아는 왜 하고 다니니? 아니 그냥 작으면 작은대로 살지 빼짝 꼬라가지고 무슨 가분수야? 위에만 잔뜩 이렇게 구두로 그냥 빼빼만은 다리에다가 그냥 다리만 이렇게 길어? 기높이 구두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투명하지 못한 놈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볼 것도 없이 이 놈은 보수를 개명시킨 놈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조작 날조로 구속을 시키고 탄핵을 시키고 이런 놈이 한동훈인데 이런 놈을 왜 좋아하냐고 자리나 하면 윤석열은 그나마 좀 나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엎드리게면서 면목이 없다 이례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쇼라도 했지 이 놈은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뻔뻔하고 지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면 박정희 대통령 찾아뵙고 박근혜 대통령 찾아뵙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오늘 천주교 기독교 무슨 뭐 누구 만나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강훈 목사가 니들 살려줬고 니들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정강훈 목사인데 태극기 세력인데 그렇게 보수는 까나 뭉개면서 정강훈 목사는 초다했냐? 어? 아주 웃긴 놈이라니까요 이런 놈을 지지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내쳐야죠 국민의힘당이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는가 네놈들이 저런 놈을 당대표로 모시고 말이야 협조하고 물고 빨고 뭐라도 하나 해먹으려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싫던 좋던 간에 지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박찬대 같은 놈 하는 짓 보세요 이재명 그렇게 무구 빨고 이재명 채측근이고 그렇게 했던 놈이 문재인 자기 주군을 죽이는 문재인을 갖다가 쉴드 쉴려고 저러고 앉아있고 아니 박찬대가 아니라 이재명 지가 문재인한테 당하고 있는 건 나보다도 더 잘하는 놈이 거기서 또 살아보겠다고 발발 기구 자빠졌어요 한동원도 마찬가지고 당대표 만들어놓고 뭐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자기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한동움을 싫은데도 모시고 있는 거야 끝까지 당대표의 권력을 가지고 단물숨을 다 빨아먹으려고 이런 놈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놈들을 내가 어떻게 박수 쳐주고 지지합니까? 그런 놈이 한 놈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좌파의 김승원이라는 간사 그 사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 같다 다시 들어봐야 된다 채소원 씨 말도 들어봐야 된다 특검의 주장만 있었지 억울하게 인권 유린이 당할 수도 있었을 거니까 한번 채소원 씨 말을 들어 내가 그래서 김승원 간사 민주당 국회의원도 내가 그분 그분 그루면서 지지했지만 이분 역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다시피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당권을 틀어주고 있는 이재명 자체가 저렇게 등신처럼 놀고 앉아있고 법사위원장이 정청내고 문재인 따까리인데다가 박지원이라는 놈은 법에 법저든 모르는 놈이 기어들어가지고 그냥 김영철 탄핵 모의이준교사 막으려고 그냥 정청내라고 두 놈이 X라고 있는데 김승원 간사 한 사람이 뭘 하겠냐고 근데 지금도 열심히 불철주야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더라고 진실을 밝히려고 근데 그분 하나 빼고는 칭찬을 할 만한 정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팔을 안으로금다고 지지를 했는데 우리는 아닌 건 아니잖아 그게 깨어있는 거죠 좌파보다 국민들이 우리 우파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 거죠 왜 우리가 국민의힘당을 지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만 이거는 뭐 1년 2년도 아니고 총선을 몇 번을 말아먹고 국민들의 말을 얼마나 안 들어서 처먹습니까 욕을 먹는다라는 건 그냥 자업자득이에요 니들이 열심히 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또 충분히 받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짓거리를 자꾸 국민의힘당에서 한다면 너네들한테는 철퇴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명심하길 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의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사주인보다 국팀은 더 싫어해요 만약에 그들 가서 개판 치면은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팀의 지도부 다 소환해 전부 판맥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팀이 27만이에요 그러면 국팀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팀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정형 만들었던 분들이 국팀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남을 바꿔버리자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